네, 아주대학교 2019년 기출문제 첫번째 문제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문제를 풀기 전에 독해 문제로서 19번부터 나와있는 문제는 아주대학교 스타일의 문제라고 대표적인 스타일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주제와 제목을 물어보고 있고요. 일치 불일치 그리고 추론하는 바 혹은 빈칸까지도 물어봐서 문제 안에서 지문 안에서 내용을 탈탈탈탈 털어서 무조건 물어볼 수 있는 것 대부분 물어보는 유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 지문에 대해서 우리가 접근해보고 그리고 또 아주대 스타일이 나한테 맞는지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문제부터 출발하도록 합니다. 첫번째 문제는 19번 나와있는 것 중에서 best title 가장 핵심적으로 많이 나오는 아주대 스타일 문제이죠. 윗글에서 가장 맞는 제목, best title이 무엇인가에 대한 지문입니다. 이런 제목을 물어보려면 선택지 안에서 겹치는 단어가 있는지를 보면 좋은데요. 우리는 운이 좋게도 미국이라는 단어가 겹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죠. 그래서 US가 포함되어 있는 대부분의 선택지가 있고 나머지 선택지들 이렇게 하나씩 핵심을 찾아 봅니다. overseas expansion, 해외 팽창 2번 같은 경우는 forerunner, 앞에 나간 사람 그러니까 미국의 어드벤처, 모험에 대해서 앞으로 선두적인 사람들이 forerunner 3번 같은 경우는 평화와 제국이 나올 거고요. 4번은 peril, 임페리얼리즘이란 단어가 여기 나와있고 여기도 있고 어찌 보면 해외 팽창도 똑같다라고도 의역할 수 있습니다. 윗글을 읽지 않았지만 미국이 나오고 해외 팽창 내지는 제국주의가 나올 확률이 높은 글 매우 고마운 수많은 예시들인 거고 선택지들인 것이죠. 5번은 mature economy로 성숙한 경제가 나옵니다. 과연 경제에 대한 이야기가 맞는 것인가 5가지 선택지를 읽어보았습니다. 다음 20번 문제를 보시면 윗글에 paragraph b에 b, a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best fit in the blank입니다. 보면 a번 보면 여기 자리에 나와있는데요. 문제를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미리 읽어보신 분이라면 많은 이유가 이러한 변화에 대해서 주어졌다 됩니다. 사람들이 이유를 줬는데 첫 번째 이유로 해당되는 것 그리고 세컨드 익스플라네이션이 나오고 D번에서는 another less obvious causes change 라는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이 글은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세 가지의 이유를 설명한 글이 됩니다. 그러면 저 알파벳 A번에 B에 포함되어 있는 글의 일부는 이발이 하고 싶은 말은 우리가 곧 읽게 될 이 부분에 대한 요약 내지는 빈칸으로 주제를 잡아주시면 되는 것이죠. 미리 색깔을 칠해놓고요. 좀 있다가 갔을 때 같이 문제를 읽으면서 지문을 읽으면서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1번에는 paragraph 뒤에 나와있는 blank b에 들어갈 말이죠. paragraph 뒤에 나와있는 부분은 이쪽에 나와있고요. b번에 포함되는 문장은 어떤 단어일까 우리는 미리 읽었는데 여기부터 여기까지 읽었을 때 b번 부분은 적절한 동사 자리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1번에 들어갈 것을 동사로서 적절한 동사를 찾기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겠네요. 그 다음 22번 어떤 것이 맞는 것이냐 아주대를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일치 불일치와 추론 추론이 맞지 않은 것들을 먼저 읽는 방법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제대로 준비를 해두셔야 됩니다. 반드시 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어렵게 생각하면 아주대는 정말 한 지문이라도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지문이 없어요. 근데 쉽게 얘기하면 혹은 돌려서 얘기하면 뭐가 있냐면 나의 경쟁자들도 비슷하게 시간을 많이 쓰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 좀 더 현명하게 접근하셨으면 좋겠어요. 현명하게 접근한다는 거는 제일 좋은 건 100점 만점에 100점 맞는 거예요. 근데 100점이라는 건 만만치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힘을 쓸 땐 쓰고 힘을 못 쓸 땐 쓰지 않는 것 이것도 엄청나게 중요한 능력입니다. 이런 부분을 여러분이 잘 고민하면서 문제를 푸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선택지를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옳은 것을 고르는 유형은 True 유형은 각 선지별 문제점을 찾아내는 문제 유형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즉 선택지가 ABC로 구성되어 있는 글이다 라고 하면 만약 이 중에서 하나라도 틀리면 이건 틀린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 선택지 History and Habit Climb Data 8 Year 1898 Marcia Division American Foreign Policy 라는 선택지에서 미국의 해외 정책이 아니라 국내 정책이었던 틀린 거고요. 1898년에는 1899년이라도 틀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역사가들이 여러 명이 아니라 한 명이었다.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니까 일단 중요한 포인트를 잡아두고 가면 됩니다. 1898년은 미국의 해외 정책에 있어서 분기점을 이루었다. 1번 선택지 포인트 2번은 1898년 고맙게도 1898년이 두 번이나 나왔죠. Written to Southern Change in American People's Interest 역사가가 지나고 나서 분기점이라고 표현한 것이고 2번은 갑작스럽게 미국인들의 관심사에 있어서 변화가 있다는 점 2번 선택지고요. 3번에서는 미국이 아닌 유럽의 국가들이 Sees to support the independence countries 국가들의 독립을 더 이상 서포트하지 않는다. Sees는 stop 멈추다는 뜻이니까 두 가지 지역 Near East 와 Far East 가 나옵니다. Near East 는 근동 중동을 뜻하고요. 뒤에 있는 Far East 는 우리가 갖고 있는 극동지역 한국 일본 중국을 뜻하죠. 근데 이 둘 중에 하나만이라도 그랬다. 그러면 틀린 것이고 여기서는 독립을 서포트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계속 서포트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처음부터 독립시키지 않았다. 이런 내용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4번은 Anglo-Saxon Racial Superiority Anglo-Saxon 족의 인종적 우월성이 Was denied 1890년대에 거부됐다. 5번 같은 건 많은 역사가들이 믿는데 미국의 해외 평창은 평창은 경제 위기 때문이다. 라고 포인트를 잡아봤습니다. 아까 제목처럼 기억나시죠? 제목에서 겹쳤던 거 미국과 제국주의 그리고 미국의 제국주의에 대한 여러가지 내용이 나왔고 Anglo-Saxon도 나왔고 유럽도 나오게 됩니다. 윗글을 읽으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구문독해를 깊게 한다기보다는 문제를 찾는 과정이니까 A번부터 빨리 가도록 하죠. 역사가 들은 1898년을 As a clear departure 과거로부터의 완벽한 명확한 구별로 봅니다. The point of American emergence into world politics 세계의 정치로 들어가는 미국의 미국이 출현하게 되는 시점 요 시점을 바로 1898년으로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나와있는 콤마를 동격의 콤마라고 볼 수 있습니다. Yet the exchange of a change 하지만 이 변화의 정도는 Can be exaggerated 이렇게 과장될 수 있는 것이죠. There was not a sudden increase of a market might 미국의 국력이 갑자기 높아지지 않았고요. 왜냐하면 industrialization 이렇게 산업화가 된 다음에 요거는 전치사국으로 봐야 됩니다. 요거는 전치사국으로 이렇게 묶어주시면 미국은 hard and a potential great power 잠재적인 엄청난 힘이었다는 것이죠. 우리 파워라는 단어를 열심히 차근차근 단어 같은 걸 공부하셨던 분들은 문법책이 나오는데 파워가 열강이라는 뜻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잠재적인 엄청나게 큰 국가가 될 수 있는 열강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뒤에 nor이 나오면 nor은 어떤 녀석 부정 없고 그래서 nor 다음에 누가 나와요 동사 주어의 순서가 나오죠. nor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와서 아니 동사와 주어의 순서지 이렇게 도치를 만들어주는 구조 알고 계실 것이고 nor 이 뜻하는 말은 and not의 의미를 갖고 있죠. 그러면서 1898년도 급작스러우면서 영구적인 변화를 일으키지도 않았다가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갑자기 힘이 세졌다 이렇게 볼 수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항상 잠재성에 있었던 것이면서 1898년에 대중적인 관심에서도 갑작스러면서 영구적인 변화가 있지는 않았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말은 아까 문제에서 풀었던 거에서 22번 선택지에 1898년 미국인들의 관심에서의 갑작스러운 변화가 있었다 라면 꼬투리 잡아서 B번은 아닌 것 2번은 정답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 1898년이 하나의 미국의 정치적인 정치의 분기점을 이뤘다 라는 것은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바로 1번을 하긴 좀 그러니까 3, 4, 5번을 바로 확인하면서 가도록 하죠. 바로 1번으로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조금 위험한 생각이라고 생각하고요. 위쪽으로 올라와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국주의에 관련된 여러 논쟁이 끝에 미국인들은 계속해서 20세기 초반까지만 해도 계속해서 그들의 습관적인 내부 문제에만 집중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1898년은 Did the market change the American commitment? 미국인들의 헌신, 미국인들의 고민 이런 것에 변화가 일으게 된 거죠. From this point on, 이 시점부터 미국과 유럽, 두 유럽의 S가 붙어있는 파워스, 한마디로 열강들 둘 다 Assumed 미국이 전세계적인 위기나 여러 가지 분쟁거리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갖고 있겠구나. 즉, 미국이 거기에 관련된 이익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기본으로 추정을 하게 된 것이죠. 미국 같으면 내가 왜 자꾸 이렇게 개입하게 되지? 유럽 입장에서는 쟤 좀 관심이 많은가 봐 라고 생각하게 됐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B번, 우리가 초록색으로 적어놨던 것, 이유 중에 하나로 이 부분을 요약하면 앞에 알파벳 A가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읽어보면 미국의 경제는 성숙도에 이르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산업화된 국가와 비슷하게 새로운 원자재와 새로운 시장을 필요로 하게 됐습니다. 눈이 안 보이니까 초록색을 지운 다음에 갈게요. 많은 역사가들은 거부합니다. Any connection between American expansion abroad. 해외로 미국이 팽창하게 된 것과 Internal American Economic Development. 내부적인 미국의 경제 성장이나 발전에 관한 연결고리를 거부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연결고리는 However, was frequently made by churn of the century farmers. 그때 당시 세기가 변하면서 그 변환했었던 농부들이나 businessmen 사업가들에게 빈번하게 연결고리가 이루어진 거죠. 그 사람들은 국내적인 번영과 해외 시장과의 연결고리를 정확하게 지켜본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전기를 설치한 것도 에디슨에 관련된 회사거든요. 이 사람들이 외국에 시장거리가 있다. 그럼 가서 전기 설치해주고 철도 놔주고 또 농부들이 가서 밀이나 곡물 팔고 했던 거예요. 이게 연결고리가 분명히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넘쳐나고 더 이상 팔 데가 없으니까 해외를 생각하게 된 것이죠. 되게 당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B번의 내용은 대부분 경제에 관련된 이야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즉 뒤쪽에 있는 20번 문제에서 정답으로는 당연히 경제와 관련된 4번을 풀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1번 선택지 같은 경우는 대중들이 느끼는 부분은 나와 있지 않고요. 2번과 같은 경우는 해외로부터 나온 위험이 영구적이고 자연스럽다고 생각했다는 것은 정치적인 개념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금 읽었던 부분은 아마도 전체적으로 경제적인 기본적인 제국주의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2번은 탈락이 됩니다. 3번은 젊은 능력 있는 사람들의 의한 그룹에 의해서 보호되어지고 옹호됐다는 점 이런 것들은 이제 제3국가들에서 이런 젊은이들이 쿠데타를 일으키는 그런 부분들 이런 거라고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3번은 맞지 않고요. 4번 선택지는 유일하게 경제적인 내용을 다뤘다는 면에서 정답이고요. 또 이 사람이 하고자 했던 제국주의에 대한 전통적인 경제적 해석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니까 4번을 문제로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5번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식민주의적인 식민지를 만든 팽창이 끝나고 나니 해외에 대한 것들은 전통적인 걱정거리에 더 오게 됐다는 것은 오히려 선후관계가 바뀌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위로 올라가서 이제 C번과 D번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C번의 내용은 미국의 Manifest Destiny 자신들이 어쩔 수 없이 팽창하게 될 거라고 하는 것에 대한 운명으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새로운 정당화가 필요하게 됐죠. 그러니까 이 새로운 정당화 중 하나가 뭐냐면 미국인들의 앵글로섹슨족의 인종적인 우월성을 주장하는 거였습니다. 1890년에 일본은 남아메리카에서 온 사람들이라든가 그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리고 새로운 이민주의 이민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훨씬 더 훌륭하다 우리가 훨씬 더 우월하다라는 것으로 쓰여졌다는 식의 설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있었던 선택지 중에서 앵글로섹슨이라고 하는 Ratio Superiority는 1890년대에 거부됐다기보다는 오히려 더 두각을 나타낸 것 그래서 4번이 정답이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죠. 자 그럼 D번 선택지를 읽으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덜 명확한 원인은 미국의 정치가 실제로는 거대한 열강절 사이에서의 정치학의 일제의 실제적인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Imperial Activities of the Major European Nation 주된 유럽의 국가들이 갖고 있는 식민지의 활동들은 이미 어떤 게 참여하게 됐냐면 이 자리에 동사가 되는 것으로 Already Engage In을 동사 자리가 아닌 PP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게 되는 거라서 세계의 저개발 지역에서의 영향력과 영역에 대해서 자기가 찢어 갖는 스크램블하는 자기들이 분할하게 되는 것에 이미 참여하고 있는 국가들의 식민지의 활동들은 미국이 팽창하고자 하는 식욕에다가 군침을 돌게 했고 거기를 자극하게 됐던 것이죠. 그러면 자극하다는 뜻을 찾아봐야 되는데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찾을 수 있는 단어로 외우셔서 1번을 찾는데요. 이 아주드의 특징이 갑자기 어려운 단어들이 와장창 나오게 돼서 실제적으로 문제를 정말 쉽게 풀기보다는 이 문제를 스킵하거나 여러분이 적절하게 찍고 넘어가는 게 훨씬 더 현실적 전략으로 봅니다. 딱 봤을 때 이 단어라고 보기 힘들다는 거죠. 근데 wet란 단어와 appetite가 연결된다는 것은 굳힘을 흘리다 자극하다라는 뜻으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돌아와서 가시죠. 아프리카를 구별하고 아프리카를 갈라먹은 다음에 유럽의 열강들은 이제 We're now in the last two remaining areas. 팽창에 대한 남아있는 두 가지 지역에 눈독을 들이게 됩니다. 근동 우리가 알고 있는 중동과 Far East, 극동. 한국, 중국, 일본이 뜻하는 극동 지방인 것이죠. 이 두 지역들은 War too important to fall. 투투용법이 돼서 너무나도 중요해서 하나의 단수의 한 국가에게만 떨어질 수가 없었다는 거죠. 프랑스가 다 가질 수도 없고 독일이 다 가질 수도 없고 영국이 다 가질 수도 없고 누구 한 나라만 가지면 안 되기 때문에 서로가 견제와 균형을 했던 거예요. So the leading nations, uneasily supported. 그래서 잘나가는 국가들이 쉽지 않게 편한 마음이 아닌 상태로 두 지역에 갖고 있는 독립성을 서포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까 선택지에서 서포트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cease to support. 이 부분은 3번이 맞지 않은 것이죠. 계속해서 지원해주고 있는 상태였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3번도 정답이 아닌 근거. 위로 다시 돌아옵니다. Staking out. 대신 자신들이 갖고 있는 경제적 야욕은 그대로 드러내면서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곳곳에 있는 상황이 플로이드, 유동치고 있었으며 유동체로 막 움직이고 있었으며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처럼 강력한 국가 Read the potential might of the United States 그런 국가가 Shows interest in world of politics 세계적인 정치에 대한 관심사를 드러내니까 The country, 그 국가는 Was inevitably seen as menace by some power 동사 이렇게 나왔고요. 엔드 병렬로 이렇게 나오니까 뒤에 S와 S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처럼 강력한 잠재적인 힘을 갖고 있는 나라가 갑자기 세계의 정치학에 들어와서 관심을 보이니까 어떤 나라에게는 미국이란 나라가 menace 악함으로 경쟁자나 악한으로 보이게 되는 것이고요. by others 거기에 참여하지 못한 나라에게는 잠재적인 우군으로 잠재적인 연합군의 성격을 띄게 될 거라는 거죠. 어차피 일본을 내가 못 먹으면 미국을 이용해서 다른 나라가 못 먹게 하는 거죠. 러시아가 내려오는 걸 막고 독일이 들어가는 걸 막고 영국을 견제하고 프랑스를 견제하는 데 미국을 끌어들이게 된 겁니다. What happened? 그러다 보니까 1898년에 발생했던 바는 refluxed all these factors 방금 얘기했던 세 가지 경제적 이유 국내적 이유 그리고 다른 나라와의 정치적인 연관관계 이런 것들 모두를 반영해 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의 의지에 대항하고 그 의지가 뭔지도 모른 채 미국은 위대한 정치적인 파워 싸움 즉 힘의 싸움에 휘말리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구문 독해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19번 문제에서 경제적인 것도 있었지만 이런 제국주의적인 요소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데서 위험이라 따기 보다는 그런 팽창에 대한 이유에 대한 설명이니까 1번을 정답의 가장 핵심으로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제목은 1번이 정답 이어서 두 번째 문제는 우리가 풀어봤고요. 세 번째도 문제를 풀어봤고 22번을 1번과 5번 두 가지로 하나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맨 마지막 5번에 보면 경제적인 위기에 관련돼서 볼 수 있다고 했는데 오히려 경제가 팽창했고 경제가 성장했기 때문이니까 5번은 정답으로 보실 수가 없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처음부터 얘기했던 것으로 1번이 너무 맞지 않는가 라고 생각했는데 그걸 처음부터 발견하기 좀 힘들었던 지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정답을 1번으로 확정을 하면서 아주대학교 해설을 첫 번째 지문은 여기까지만 진행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화이팅해서 좋은 성적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입니다.